K-pop 1, 2, 3, 4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K-pop을 사랑하는 전세계 팬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K-pop 커버 댄스 페스티버를 힘차게 응원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모였는데요? 예! 최고! 사랑해요! 팬여러분들이 등등상 하나로 세계와 등료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므로 의미있고 소중한 그 소축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K-pop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랑과 열정을 이루실 수 있는 기회! 세계 최초! 세계 최대! 바로 K-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이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우! 현재 미래경을 넘는 나라 팬들이 K-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을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전 세계가 이기않은 패스티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! Let's do 커버! 어떠신가요? 댄스댄스! 춤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여러 아티스트리의 컨텐츠 아니면 저희 방탄소년단에서 K-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방탄소년단도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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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하겠습니다 저희의 뜨거운 응원과 함께하는 K-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Let's do 커버! 전 세계의 K-pop 팬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방탄소년단에서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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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